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직에서의 메트로놈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에서는 메트로놈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1234라고 써지는 것은 예비박이고요 쉽게 우리가 카운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축키는 여기 보지만 쉬프트 K 입니다 그리고 메트로놈은 단축키가 K 이고요 클릭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이제 요 메트로놈이 로직 쓰다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메트로놈 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악기들 연주하고 그러면 좀 묻힌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메트로놈이 약간 조금 선명하게 들렸으면 하는데 소리 톤이 왜 이런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메트로놈 세팅 창에 들어가야 되겠죠 메뉴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메뉴에서는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세팅 보시면 여기 있어요 메트로놈 근데 뭐 이렇게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메트로놈 세팅 그렇죠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은 뭐 별거 없으니까 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플 모드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요렇게 비활성화 되면서 요게 다 체크가 되는 거고요 심플 모드 빼면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체크해고 빼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레코딩 할 때만 클릭 나오고 재생할 때는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재생할 때만 나오고 레코딩 할 때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팅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폴리포닉 클릭이라고 하는 건 폴리포닉이라는 게 한 번에 여러 음이 동시에 울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모노포닉 하면은 한 번에 한 음 밖에 안 울려요 보통 신디사이저 리드 음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어쨌든 폴리포닉은 메트로놈이 특이하게도 여러 음이 동시에 울리는 요런 로직만의 좀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 그룹 비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소리들을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동시에 여러 개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없이 메트로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박 갈 때 툭 소리 하나랑 툭 소리가 동시에 두 개가 들려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귀를 잘 열고 들어보세요 툭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들려요 좀 특이한 거죠 톤을 좀 높여서 들어볼까요 톤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건데 이 톤을 높이면 잘 들려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메트로놈 소리 그럼 들어보면 첫 박 뭔가 같이 들리죠 그렇죠 이게 폴리포닉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걸 체크를 빼 볼게요 그러면은 들어볼까요 하나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트에 맞춰 가지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 등이니까 강도죠 그 세기 어떤 세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뭐 디비전까지 누르면은 이제 막 쪼개져요 잘게 볼까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원하는 거 아 이거 뭐야 그러면 세팅을 뭐 음을 바꾸면 되겠죠 원하는 걸로 그러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 하시면 되고요 체크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톤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훨씬 잘 들리죠 이렇게만 해도 볼륨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굉장히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톤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이제 지금 최대로 아마 기본값이 거의 최대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요런 경우는 뭐냐 이제 메트로놈이 메인으로 안 나오고 메인은 그냥 소리만 나오고 예를 들어 다른 연주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웃풋을 메트로놈 소리를 따로 빼고 싶을 때 기본소리는 1,2로 나오고 메트로놈은 3,4로 빼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혼자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죠 메트로놈 세팅이 이렇게 간단하고요 폴리포닉 요 클릭 요게 세팅이 돼 있을 때 뭐 유용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유용한 거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카운트인 그러니까 예비박이 우리가 보통 지금 기본 세팅으로 no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키면은 한박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한박이 아니라 한 그러니까 원, 바 그러니까 한 마디죠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예비박을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 마디 예비박을 주는 걸 좀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세팅도 레코딩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약간 제어할 수 있는데 사실 딱히 뭐 예비박을 뭐 만질 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예비박 카운트인 요 마디수만 체크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메뉴가 근데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체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축키 Shift K, 메트로놈 그냥 K, 클릭은 K, Shift K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메트로놈 조금 편안하게 미뤄직에서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